영민으로 위신 지부의 상수사전자후대 고간자는 여참적수로 동상하고 그리고 간자는 여항적으로 동벌하고 육군공자는 각이율록수상작하고 위사투자는 각이경주로 피형하고 대소육력하야 혼업형직하야 지소백타자는 옥기신하고 사말리하며 급태이빈자는 거이위수노하고 유공자는 현영하고 무공자는 수구나 무소군화로란 그리고서는 영민으로 위 15위 상수사연좌부대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15 15라는 것은 거기 잘 나와 있는데요 다섯집이 교과되고 열집을 서로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그 옆에 집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부 다 서로 보고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연좌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연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15로 삼아서 15로 엮어서 서로가 수사 여기 사자는 마틀사자예요 연좌하는 것을 맡겨줘서 고 그러고서 뭘 주냐면 고 간자는 여 참 적수로 동상하고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을 고 보고하는 사람한테는 참 적수 적의 머리를 베어 온 사람과 같이 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불고 간자는 여항적으로 동벌하고 그 간사한 짓을 한 것을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적 적군에게 항복한 사람처럼 벌을 주었어요 그리고 유 군공자는 각 이율로 수상작하고 군대에 가서 공인 사람은 각각 그 비율로써 수상작 높은 벼슬을 주었고 또 위 사투자는 각이 경중으로 피형하고 사사로이 싸우는 사람은 각각 경중으로써 피형 그 흥벌을 가했고 대소 육력하여 크고 작은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에 육력하여 힘을 합해 가지고 힘을 합해서 본업 경직하여 치 시 속백 다자는 복귀신하고 본업 경직 이 본업이라는 말은 농사거든요 농사짓고 옷감을 짜는 일이 본업이었어요 본업에서 밭을 갈고 옷감을 짜서 시 속백 다자는 속은 농사짓는 데서 나오는 소출이고 백은 짜는 데서 나오는 소출이겠죠 속백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즉 곡식과 옷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복귀신하고 그 밑에 있는 신자는 신역이에요 노역 노역을 복해 주고 복이라는 것은 재해진다는 뜻이에요 즉 사기 신역을 할 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 못감이라든지 곡식으로 낼 수 있게 길을 열어두었다는 얘기에요 사 말리하며 여기 말리라는 것은 아까 본의 반대말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니는 이득만 챙기는 거니까 말리의 일삼으며 장사를 말해요 그 폐입인자는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입이 순호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사보다가 간가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로 삼고 유공자는 현영하고 공이 있는 사람들은 현달과 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무공자는 수분화 공로가 없는 사람은 비록 당시에는 부여했다 하더라도 문소 분할하라 분할 바가 없게 하더라 법이 참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? 법은 참 잘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